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시작됩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서 모두 과사하겠다라는 거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떠넘기겠다라는 건데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0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20대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했던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지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신고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할 것 같고요. 신고 대상은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월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적용을 시켰다가 시차를 두고 점차 모든 전세월세 거래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는 어디 하느냐? 물건지, 해당 주택이 있는 시, 군, 구청에 하시는 거고요. 누가 신고하느냐? 이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 개정안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상을 해본다면 직접 거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직접 거래인 경우는 집주인, 그리고 중개업소를 통했다면 공인중개사가 할 것 같은데 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가 사실 공인중개사분들이 업무는 늘어나고 실제로 이득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아마 신고를 집주인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자세한 건 법이 개정될 때 그 개정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가 나오죠. 그 과태료는 이제 지역이나 또는 지연기간, 늦게 하는 기간이 있죠, 신고를. 그 기간,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 500만원, 허위신고인데 최대 500만원 내에서 과태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입일정, 추진일정이겠죠. 이번에 주거종합계획에서는 6월달 이후에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곧 21대 국회에서 법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21대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될 거고 이제 구체적인 시작 시점은 바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작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유예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먼저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구세청에서 모르고 있던 월세 소득에 대해서 이제는 전부 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그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 그 세금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과세를 제외하고요. 물론 작년부터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 과세 대상이 되면서 올해부터 소득세를 신고하는 가구가 늘긴 했지만 아직도 국세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가구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전세월세 가구 692만 가구 중에서 확정일자를 통해서 187만 가구 정도만 전세월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나머지 500만 가구의 전세월세 내용도 알게 되고 임대소득도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 과세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500만 가구에서 소득세를 걷어가면 상당하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 사실 이것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월세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500만 가구에 대한 소득세 거기다가 건강보험료까지 아주 제대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임대차 3종 세트라고 불리는데 임대차 신고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뒤이어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할 수 있는 그 발판,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월세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겁니다. 왜냐? 집주인들이 전세, 월세 가격을 올릴 거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소득이 다 공개되면서 소득세 납부해야 되죠. 거기다가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오롯이 혼자 짊어지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자한테 또 넘기겠죠. 또 넘기려면 당연히 전세, 월세 가격을 올려야 되고요. 이렇게 전세, 월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뒤이어서 시행될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앞으로 올려받지 못할 전세, 월세를 지금 최대한 많이 올려받아야 되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1990년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뀔 때 이때도 1989년에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앞으로 올려받지 못할 전세, 월세를 지금 최대한 많이 받겠다라는 겁니다.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일시적인 전세가 상승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임대차 3종 세트를 동시에 시행하는 거죠.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이 세 가지를 일시에 시행을 하고 거기다가 전월세 상한선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를 법 개정 이후에 임대차 계약 분부터가 아니라 현재 임대차 계약의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일시적으로 전세, 월세 가격을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법의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설사 실행한다 하더라도 신축 후 처음 맞추는 임대료를 높게 받는 건 막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대료를 올려받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되면 집주인들은 수익성 저하로 더 이상 세를 주지 않겠죠. 임대주택이 감소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기존 임차인들은 오래 거주할 거예요. 왜? 전세, 월세 가격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새롭게 전세, 월세가 필요한 신규 임차인들은 전월세를 구하기 힘든 전세난을 겪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신고제의 주목적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시행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에 시행하거나 아니면 그 보완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개정이 된 게 아니니까 실제로 개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